마흔, 마흔하나, 마흔 둘, 마흔 셋, 마흔 넷 소나무 맞았지? 오, 쪽집게인데?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50걸음만 가면 우리 아지트 그리고 뒤로 돌면 서진영 이제 다 됐다. 이번 크리스마스도 여기서 파티하는 거지. 그럼 그땐 작곡한 노래 꼭 들려줘야 해. 걱정 말고 박혜인 씨 장갑이나 빨리 뜨세요. 약속. 알았다, 알았어. 약속. 박혜인. 응? 너 부른 거 아닌데? 나 이거 목걸이 점점 읽어본데. 자꾸 장난칠 거야? 그럼 장갑 안 떠준다? 알았어. 야, 장난 안 친다니까.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응? 이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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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랑. 해. 어? 하. 난 아직 말해 준비 안 됐는데. 너 무슨 여자애가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? 어? 아, 놀래라. 너? 너? 일로와. 알았어, 알았어.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. 뭐해? 어.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창문에 적었어. 뭐라고 적었는데? 어? 안 들려? 얘기했는데. 됐어. 그만 가자. 늦으면 아줌마한테 야단 맞잖아. 알았어요. 잔소리 아줌마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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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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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 녀석은 어딜 관계야? 저쪽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짠 어머 뭐야 자기의 핸드폰 아니야?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요? 그러셨습니까? 뭐하러 온게? 나 회사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 보여주러 왔어? 숲을 보라고 그랬으면 나머리도 봐야지 그 어쩌고 꽃밭에만 관심있나 나이돌이거지? 저 시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카드빛을 내서라도 비싼 핸드폰 고르거든요 좀 더 기능이 많고 고급스러운 핸드폰을 원하더라고요 1, 20대 여성 소비자들 리서치 결과 구입 의사를 바뀐 소비자들이 80%에 다했습니다 타사의 동종 제품보다 20%나 높은 서로 돈다 비즈니스는 죽고 죽이는 전쟁터야 여자애들하고 노닥거리는 걸 시장소사로 쳐주는 놀이터가 아니라 이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같은신데 아는 이 정도의 정말로 그때는 시장소통 zal자 제가 시장소통에 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? 쫓겨났어. 왜 또? 누나 전시회 한번 해야겠다. 어땠어 발표엔? 괜찮았어. 예쁘고 쭉쭉 빵빵하고. 나레이터 모델들 아주 잘 뽑았더라고. 그럴 건 가질 말지. 그렇게 같이 가자고 했잖아. 나 있으면 아버지 신경 쓰시잖아. 내일 시간 괜찮니? 응. 왜? 엄마 보고 싶어. 화정아. 어 준영아. 혜인 넌 뭐 하러 왔니? 야 차화정. 안 보여도 열심히 응원할게. 잘해 화정아. 끝까지 봐야 돼. 양갈부 새끼. 너 참 바쁘다. 장리매이 챙기랴. 세컨드 챙기랴. 준영아. 야 차화정. 넌 자존심도 없냐? 서준영한테 목매봤자 어차피 넌 세컨드야.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라. 내가 퍼스트 시켜줄게. 너 같은 양아치 새끼 퍼스트 하느니 준영이 세컨드 하는 게 백배나. 네 집애가 정말. 이거 놔. 야 너는 상관 말고. 네 장리맨이나 잘 챙겨. 준영아 그만해. 우리 가자. 준영이 앞에선 쪽도 못쓰는 게. 준영아. 준영아. 준영아.